공정 5분 정기 공정 개인적으로 다 그렇고 한 번 더 가라지게 한 번 더 가라지게 한 번 더 가라지게 가자 그럼 한 번 더 가라지게 창피하다 창피해 한 번 더 가라지게 얘 진짜 사랑이죠 한 번 더 가라지게 한 번 더 가라지게 형 저 과자 먹고 그냥 나갔어요 다시 한 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준이 안 맞긴 하지 얘 뭐냐 못생긴 게 시끄러워 나 양보할 줄 모르거든 빨리 올라와 누구 팀 할까 오우 나 양보할 줄 모르거든 빨리 올라와 누구 팀 할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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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가락국수 지민 성인들 ä해 나 하나도 없지 그럴게 왜 오늘 약간 입었던 옷들 어땠는지 한 번. 좋은 부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. 제발~~